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 100일을 앞둬놓고 우리가 어떻게 100일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엄청 센 또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잠깐만 왜 안 넘어가? 야 봐라? 이게 나이키 캡쳐 뜬 거거든? 보이냐? 승리가 간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승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이미 진 거래. 이 정도 표정으로 말하면 뭐 이게 맞는 얘기 같죠? 승리가 간절하지 않다면 이미 진 거죠.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 얘는 쌤이 사진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평촌러셀의 2층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봤자 사용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지.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못하면 좀 막 엄청 루저된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이렇게 막 멘트들이 있는데 이런 멘트를 보고 있으면 이런 멘트를 보고 이제 또 내 상황을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막 약간 내가 좀 잘못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거보다 더 센 표정 지으면서 10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100일 정도 남았잖아. 그치? 그럼 100일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의 시야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러분의 시각, 시야가 어떤 느낌인지 내가 잠깐 보여줄게. 봐봐. 니네가 지금 느끼는 니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 이런 거? 깜깜해요. 그쵸? 아, 뭐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 들 수 있어. 100일 뒤에는 이렇게 다 켜질 거야. 이게 진짜 아예 세상 텀이 탁 바뀌는 순간들이 있는데 샘이 경험하기로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서 탁! 완전! 완전 달라져. 내가 보는 거, 내가 쓰는 거. 여러분 지금 용돈 받는 거가 수준이 확 달라질 거고 또 이제 돈 쓰는 정도도 확 달라질 거야. 삶이 그냥 달라져.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또 우와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빡! 그 텀이 100일 뒤에 올 거야. 이제 뭐 100일 뒤에 선생님 저는 뭐야? 뭐 논술 준비하는데요? 그럼 한 200일 뒤에 오겠지?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논술 준비해서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있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일 뒤를 생각하면서 100일 뒤에 이 세상을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100일을 조금 빡세게 보내시면 돼. 알겠지? 뭐 이제 어떤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 주변 친구들 뭐 이제 뭐 숱이 붙고 뭐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뭐 얘기하는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할 일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아주 단순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뭐야? 야 문제 겁나 많이 풀어야지. 이제는 문제를 많이 풀 때가 됐어.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 정확한 풀이법 아주 그 경우를 줄여서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나가는 풀이법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진짜 많이 봐야 되는 거야. 해서 드립다 많은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고요. 문제 풀고 끝 이러면 아무도 안 되고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해야지 진짜 많은 문제를 푸시고 그걸 전부 다 피드백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잠깐 얘기하고 선생님이 수업에서는 아주 고장찬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걸 여기서까지 또 그렇긴 한데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면 기본 개념 반복해야 돼.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다 똑같겠지만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이게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 쳐다보고 있으면 다 알거든. 아씨 다 하는 건데 또 봐야 돼. 이걸 또 보는 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여. 그리고 잘 안 하게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 유전 문제나 아니면 이제 뭐 심화 문제들 뭐 죽여주는 문제 뭐 킬러란 말 쓰지 말라니까 죽여주는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 거잖아. 근데 그걸 엄청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맞췄어. 그리고 생태계를 실수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면 1단원, 2단원, 5단원 기본 문제들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 필요 없어. 뭐 몇 분 안에 풀어요. 시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맞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 기본 베이스 14개, 15개 딱 베이스 깔아놓고 이제 만점으로 가는 단계들을 가는 거니까.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심화 문제들을 하는 얘기고 이런 문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건 그냥 반복해서 보면서 많은 자료 읽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데이터로 착착착 쌓일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 사실 주제는 똑같거든. 샘이 올유 베이직 심화 강좌에서 심화 문제들의 유형 다 정리해놨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니 다 정리해놨단 말이야. 그치? 그걸 보면 돼. 근데 이제 그 요소를 어떻게 옷을 입혔냐가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해서 샘이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건데 샘이 A문제, B문제, C문제를 하나의 원리로 풀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식으로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뭔지 분석을 하시면 돼. 요소 파악하셔야 되고요. 시작점 파악하셔야 되고요. 막 중구 남방 풀 거 아니니까 경우를 줄이려면 명확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쳐다봐야 되는가 라는 거에 주목하면서 요소 파악해서 활용법 정리하고 시작점과 전개 과정에서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피드백을 하시면 여러분 수능에서 아주 좋은 성적,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법칙 이런 거는 모르겠어.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100일 동안 잠을 좀 줄이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이게 사실 팩트 아닌가? 야, 옆에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이 봤어. 얘네 막 4시간씩 자면서 공부 엄청 많이 했어. 나는 막 7시간 자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걔가 본 만큼 나도 봐야 걔랑 비등해지겠지. 그럼 걔보다 더 보면 더 잘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100일 동안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교실에 앉아가지고 한번 봐봐. 쭉 이렇게. 제가 1등 하는 애 있고 2등 하는 애 있고 내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나는 몇 등 하는 거냐. 내가 1등 하는 거고 2등 하는 애 있고 3등 하는 애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쟤를 내가 이기려면 수능은 사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수능은 내가 쟤를 이기냐 쟤가 나를 이기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쟤보다 더 잘하려면 어쩔 수 없지. 더 봐야지. 더 보고 더 많이 정리하고 본 거 까먹었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지. 그치? 그리고 체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야 돼. 수능 시험장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약은 다 먹는 거야. 한약 먹고 링겔 맞고 비타민 계속 먹고 또 좋은 거 뭐 있어? 안정행 먹고 시험 보기 전에 다 먹고 이상한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약 여러분 체력을 보호할 수 있는 거 흑염소 또 뭐 있어? 홍삼 이런 거 녹용 다 먹으면서 체력을 높이면서 그 체력을 공부하는 데 쏟으면 분명히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해야 될 일 이런 얘기들이 다 어서 나오는 거야. 쌤 문제 풀이할 때 다 얘기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한 우리 티미석들은 저 얘기 우리 상반기 내내 들었던 거고 우리가 맨날 문제 푸는 건데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100일 남았는데 마지막 100일입니다. 마지막 100일 여러분들이 가진 걸 전부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